괴산군청 농업정책국 직원들은 23일 추석 맞이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직원 15여 명이 참석해 우리 지역 농산물로 이번 추석 선물을 일하는 문구의 어깨띠를 메고 앞장서서 농산물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고 위에 나섰다며 품질과 맛까지 보장하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건수 기자입니다.